안녕하세요 김순영 라인댔스입니다. 반갑습니다 오늘 순영이와 함께 배워보실 작품은요 Bring It Back 32카운트 포올 작품이고요 한 번에 팩이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뒤돌아서 배워보실게요 섹션 1 오른발 백 웍 갑니다 오른발 백 코스터 스텝 왼발 앞에 놓으시고 피버턴 1분의 1턴 오른쪽 1분의 1턴 백 셔플 셔플 스텝 카운트 할게요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발 백 왼발 히치 왼발 내려놓으면서 체중이동 오른발 체중이동 히치 왼발 다시 백 내려놓으시고 오른발 히치 오른발 내려놓으면서 체중이동 왼발 체중이동 히치 오른발 백 왼발 히치 내려놓고 오른발 웍 왼발 웍 카운트 해볼게요 섹션 2 1 2 3 4 5 6 7 8 섹션 3 체중을 할건데요 철스턴 오른발 앞에 포워드 터치 오른발 왼쪽 8분의1턴 백으로 놓으시구요 왼발 백 터치 다시 왼발 8분의1턴 포워드 오른발 포워드 터치 왼쪽 다시 8분의 1턴 왼발 백터치 왼발 다시 포워드 카운트 해볼게요 1,2,3,4,5,6,7,8 섹션 4 설명하겠습니다 도로시 스텝 1,2,&3,4,& 오른발 크로스락 리커버 오른쪽 4분의 1턴 포워드 왼발 오른쪽으로 2분의 1턴 백 카운트 한번 해볼게요 4번 1,2,&3,4,&5,6,7,8 4번까지 설명드렸고요 다시 풀카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아서 7,8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두번째 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자 두번째 월까지 해봤고요 앞에 정면에서 12시라 생각하시고 앞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합니다 자 7,8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1, 2, 8, 3, 4, 5, 6, 7, 8 자 두번째 월 가시면 되구요 8번째 월에 가서 9시 방향입니다 16카운트만 하고 12시 방향에 오면 택이 한번 있어요 택 설명 드릴게요 자 오른발 앞에 포워드 스텝 놓으시고 4분의 3 턴 턴을 하세요 턴 됐죠? 자 이쪽에 9시 방향에서 택을 한번 해볼게요 4카운트입니다 1, 2, 3, 4 자 9시 방향 16카운트 하고 택과 리스타팅 다시 하겠습니다 7, 8, 1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 레이 스탑 1, 2, 3, 4 연결해서 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모 영상 이렇게 시청해주시면 저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러브유 러브유